안녕하세요. GM놀이입니다. 9월 17일 업데이트 소식을 안내해 드릴게요. 추석을 맞이해 요정학원 엘리넬의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풀문 파티에서 게임을 즐기고, 요정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보세요. 먼저 보물찾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장난꾸러기 위숲이 필드 곳곳에 숨긴 달사탕을 찾아보세요.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달사탕을 모으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요정 파이니의 마법지팡이를 사용해 단숨에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풍선터뜨리기인데요. 제한시간 동안 있는 힘껏 풍선을 터뜨리고 별사탕을 모으면, 요정 도시에게 원하는 성장의 비약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요정 애포니가 준비한 다양한 미니게임도 빼놓을 수 없죠. 미니게임부스에서 다른 용사님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면, 솜사탕을 모아 아기자기한 치장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하나 더! 추석 연휴 동안 풀문 파티를 찾아주신다면, 알록달록한 색동옷과 영롱한 보름달 라이딩을 선물로 드릴게요. 10월 9일 단 하루만 진행되는 이벤트! 한글 맞춤법 시험을 통과하면, 한글의 아름다움이 담긴 선물을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썬데이 메이플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9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유니온 아레나 시즌1 랭킹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